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6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15일 가량 남아있는데요. 6평 여러분들 준비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참 잘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또 선생님이 이번에 지방도 많이 다녀오고 6평 대비 모의도 제작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퀘스트를 찍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서 사실 이렇게 깜짝 선물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오픈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막 새벽에 올해 6평 준비했던 6평 대비 해설 강의 촬영을 완료를 지었거든요. 아직 시간이 뭐 남아있으니까 6평 전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 제거 풀어보시고 그래서 점검해보라는 거 아마 많이 상처받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종착력은 수능이니까 6평이 종착력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다고 6평을 헛두르 볼 건 절대 아니에요. 6평이란 시험이 사실 지금 선택과목제로 바뀌면서 사실 공통이 전범이고 게다가 선택과목은 심지어는 확통 같은 경우는 확률 범위까지니까 사실 통계가 사실 좀 거두는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 전범위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미적분 역시나 가장 중요한 미분 끝자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30번 킬러가 킬러 역할을 한단 말이야. 역시나 기아도 공간도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면 벡터에 대한 킬러, 무시 못하는 2차 국선 중킬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선택과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긴 하더라도 약간 완전제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의 결과물은 사실은 6평 이후로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히 큰 지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겠죠. 언제나 물론 6평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동안에 매달, 매주 보는 어떤 시험들은 언제나 다 최선을 다해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집중력을 최대한 연습하는 거 그런 마인드로 임하는 게 맞겠죠. 그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문제를 보는 게 6평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6평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결과에 대해서 우와 내가 엄청 잘했네. 자만은 금물, 자만은 맴매 그리고 좌절은 몽둥이야. 그렇지? 그건 더욱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평 이후로 내가 어디에 더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공략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 역할로서 삼는 거지 절대 6평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만 또는 좌절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한번 명심 당부드리고요. 6평 해설 선생님이 마치면서 선생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 공부했던 어떤 약점들을 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해설 강의 좀 들어봐 주시고 그렇지? 그리고 6평이 물론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안배에 좀 놓친다 하더라도 6평 대비용 문제는 사실은 6평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꾸 반복해보고 부족한 걸 채워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평 시험지라는 게 사실은 그냥 반쪽짜리 시험지라고 이렇게 치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6평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6평 대비랑 또 선생님이 대비를 했던 거랑 어떤 유사도가 있고 어떤 맥락에서 이제 좀 보완도 해보고 그런 걸 비교해보는 것 안에 공부가 될 테니까 절대 헛두려 여기지 말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요. 6평 대비료 선생님이 올해는 사실 모의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점 코드도 올해 시즌1, 시즌2 관련해서 시즌2 역할이 실제로 이런 시험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매해 세트마다 사실은 4점짜리 세트를 우리가 대하는 거니까 3점짜리와 여러분들이 결국 틀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4점짜리에 대한 어떤 보완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4점 코드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당장 6평 대비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공통의 경우는 전 범위가 될 테니까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시기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 말부터 결국 이제 4월달까지 뭐 그치? 4월 말까지라고 본다면 이걸 이제 상반기 공부라고 부른다면 이제 5월부터 6평을 지나서 5월부터 7월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통 중반기 공부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점검하는 시험이 6월 평가하니 결국 6월에 이제 우리를 딱 그 가운데 시점에서 이제 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반기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치? 8월부터 이제 결국 11월 딱 수능 전주까지가 이제 하반기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공부는 오히려 심플해요. 결국 자꾸 이제 실전에 날 내무는 거죠. 실전에 내물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내고 이런 과정인 건데 이 중반기 공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워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갈팡질팡, 여기 기운, 저기 기운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는 그래서 이 중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과도기 공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상반기 했던 공부에 대한 복습 아니 공부의 왕도가 뭐라고요? 예습과 복습이야. 여러분 예습과 복습이란 말을 그치? 무시하지 말라고. 그냥 가장 기본이야. 수학도 선생님 얘기했잖아. 제 아무리 어려운 킬러라 할지라도 기본으로 푸는 거잖아. 기본으로. 그 기본으로 푼다라는 걸 문제의 표현,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찾아내는 거잖아. 그치?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의 기본은요. 이 과도기 전 공부에서 과연 상반기 동안 했던 것들을 복습을 어떻게 해나가며 그리고 미래에, 그치? 드디어 낯섬에 나를 잡고 내모는 거잖아. 내몰아야 돼. 낯섬 거에 잡고 내모는 훈련을 같이 병행하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시간 한 벼를 해서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유추는 공부는 굉장히 위험한 공부예요. 그거를 좀 명심해 달라라는 거.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한쪽에 치유추는 단위야. 난 이거 아직 할 때가 아니야. 아예 안 하는 친구도 있고. 그치? 아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것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회초리. 큰일 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반기 동안에 자꾸 들춰보는 거야. 그치?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개념 코드, 실전 코드, 기출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지금 낯선 거라면서 자꾸 기출문제 같이 비교해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개념은 까먹었다면 사전으로 이용하는 거잖아. 사전식 찾아보기 역할을 하는 거. 그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제발 이 중반기를 헛도록. 제발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은 선생님 제자잖아. 그렇게 헛도록 시간 낭비하고 그런 제자들 아니죠? 그쵸? 시간을 아꼈어야지. 애꼈어야지. 그런 거 잘할 거라 믿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화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 선생님 만나고 있는 거죠. 믿습니다. 다음 키스 때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